자 만주에서 개타고 초장사 하실 분 오세요 여기서 많죠 자 오늘이 2018년 3월 16일 자 결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어갈래요? 오늘은 지렁이 잡으러 가요. 지렁이 잡으러 갈까요? 오늘 목표에 지렁이? 네. 콜 갑시다. 오늘은 지렁이만 잡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뭐 있어요? 지렁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지렁이? 지렁이. 요거? 요거 지렁이 새끼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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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요. 자 그리고 청어 담당이 있습니다. 그저이? 따갑니다. 따가세요. 오케이. 따갑니다. 여기 뭐 있어요? 지렁이 있어요. 어? 여기도 지렁이 있네. 오 지렁이 꺼있나요? 꽃도 찾아와. 여기 꽃은 없네. 지렁이. 자 이놈을 따라갈까요? 기념품. 기념품. 기념품에다가 송나. 송나 한 줄 했더. 자 이나무에 송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앞에요. 앞에요. 보인보이 있는데 많이 없어요. 백그라마 안 돼요. 요거 요거. 근데 이 밑에. 나무 가지 밑에 떠는 거 보니까. 요거 송나 있잖아요. 부정. 요거. 요거 송나 아니에요. 이 밑에 주우면 좀 죽겠어. 좀 주워 봐. 이 밑에 깔짝 떠는 거에요. 나무를 올라갈 때 안되고. 너무 작아서. 그 말씀 맞잖아. 지렁이. 그거 가짜 지렁이지. 가짜. 툭 땡겨보네. 순간 다른 것부터 잘 찾았구만. 오케이. 획득. 시간 안 내서 한번 공부할까요. 이게 송나거든요. 바로 딴 거에요. 지금 눈 위에서 딴 거라. 한번 늘려봐. 양쪽 잡고. 사살 눌러봐. 사살. 어때?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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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잡고. 어때? 쭉 늘어나요. 고무줄. 고무줄. 그치? 늘어나. 고무줄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송나. 이렇게 송나니? 늘어나. 예. 거기서 송나니 있고. 여기다 잠시 쉬면서 송나 주워 가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송나꽃입니다. 송나꽃. 왜 북한산 가짜는 이거 없던데. 이거 있으면 가짜고 없으면 진짠데. 이거 가짜네. 가짜 송나니가. 가짜네. 버려요. 가짜야. 북한산 진짜 송나니는 없고요. 여기 건 가짜라. 그것도 있습니다. 인증색 찍어보자. 저기 보이시나요? 황토성 안 큽니다. 빨거야? 너무 높은데. 그죠잉? 빨갛아요. 결정해. 포기. 포기. 포기 버려? 야 벌써 버리면 안되는데. 갑니다. 오늘 송나복 버리니까 송나 빠져고. 이거 발견. 가짜 송나 발견. 이거 꽃도 있네. 그죠? 가짜 송나도 이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안 쓰겠어요. 여기도 있고. 가짜 송나 발견. 뭐예요? 지렁인들 가짜입니다. 가짜죠잉? 여기 있는 건 다 가짜고요. 북한에 나온 게 진짜입니다. 꽃도 있지? 여기가 봤는데. 여기 꽃있지? 꽃있으면 가짜죠잉? 여기 많이 있네. 없어요 진짜잉? 여기 딱 갑니다. 나 봐요. 여기. 연출 잘하네. 연출인데. 여기도 있고. 지렁이. 여기도 있고. 따봐 따봐. 지렁이 이거. 대충 따라 그래갖고. 집에 같은 양이. 여기도 그냥 하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도 있는데. 갈 때 지렁이. 따라 거야 이거. 엄청 많지.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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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세 번째. 나무 쭉 있어. 가짜 지렁이. 여기 있고. 잘 봐봐. 이 나무의. 어휴. 보자. 이런 다 찾아보고 있단 말이죠. 저기는. 지렁이 쪼갖다 있네. 지렁이 새끼도 있네. 저 새끼. 여기. 이게 뭐야. 박쇠. 독초. 독초. 독초인데. 박쇠. 독초인데. 이거 뿌리를 캐갖고. 전립선 안 좋은 사람들 쓰면 직빵이야. 잘 들어. 박쇠. 독초. 네. 가짜 지렁이 발견. 가짜 지렁이 발견. 우와. 저거 봐. 저거 수시하다. 가짜. 여기 있지 여기. 따 봐. 막 따 봐. 지렁이. 가짜. 가짜. 저게 엄청 싫어. 저거 샀는데. 그걸로 우리 가짜로. 뭐. 뭐 하나 만들어 볼까. 뭐. 머리에. 머리에 꽂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이것도 만들고. 야구공 만들어야지. 여기다 있지. 여기다. 여기다. 와. 이놈 보세요. 얼마나 싫어한가. 이야. 우와. 오빠. 봐봐. 우와. 시하지. 이거. 그거. 한묶음이 1년이니까. 한묶음이 1년이니까. 한묶음이 1년. 우와. 나 갔다가. 와. 여기도 있네. 그치. 이거. 이거. 가뭄이 나면 돼. 이송아. 시하가 좋은데. 좋아. 이거 봐. 눈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와. 좋다. 시하가 좋아. 갔다 가면 되겠다. 갔다 가면 되겠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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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죠. 형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게 자연적입니다. 걸쳐놓고 연출하던데요. 하. 우린. 우리. 연출 잘합니다. 걸쳐놓고 연출하면 안 돼요. 형아. 이렇게. 뚜렁. 걸쳐놓고. 그렇게. 절대. 속난 안되랍니다.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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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다 따야되는 겁니다. 여기. 조정입니다. 물성인이. 어. 갖고 와. 나가. 가자. 여기 딱 붙어있지. 네. 우리가. 연출했는데 왜 이렇게 딱 붙어서 나무에 붙어있지. 다른곳에서 갖다가 붙여놓은건데. 이사 신기하네. 요. 연출 너무 잘 해. 본드 좀 발라야돼요. 아 본드 발라서 그래요. 아 맞아요. 아까 우리가 본드 발라야놔 거죠. 딱 붙어있게끔. 나무에 붙어있게끔. 눈꼽이 1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자란거죠 이게 속마 그만 따가자고 하면 가진데 뭐 따가자고 뭐 따가자고 하면 가진데 뭐 따가자고 뭐 따가자고 뭐 따가자고 진짜 따라가자고 진짜 진짜 따라가야지 가진데요 가자고 그 뭔데 가짜 속마 가져갈라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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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야구해야 돼 야구공하게? 야구공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가짜 더 탈까? 그거면 됐어? 축구공 만들게 알았어 가짜 말다가 오케이 자 이 나무에도 속마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이 너무 많이 안 보이니까요 천천히 올려볼테니까 한번 벗어 있는가 천천히 올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흔들어있죠 여기 속마요 날까요? 올라가? 어? 올라갈까 말까요? 안 올라가? 버려? 버린다 여기 있어요 여기도 한 백그림으로 나올 것 같아 안다겠습니다 벌량 안녕 인사해 벌량한테 벌량 오빠 대주고 벌량한테 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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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뻐? 벌량 이쁘다 감사합니다 오빠 벗길거야? 지금 벗겨져요? 그거 벗겨봐 그건 실력이지 벗기는 것은 벗겨 못 벗겨 오빠 벗겨? 송송왕 발견 조그만거 따라갈거야? 네 따라가다 안 돼갔어 근데 도끼를 쳐 어 됐네 송송왕 하나? 핵득 가져가 핵득 또 송송왕 한줄 발견 한줄 어 송송왕 한줄입니다 한줄 가져갈거야 쓰레기 버려 네 버려 버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있고 갑니다 갖다 가자 갖다 버려 우리 진짜 따라가게 와 여기도 많은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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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이거 이거 따가 따라갈거야 요 많죠 따가 이렇게 하나하누 100g 만들어라 생각하세요 까맣어 가자 까맣어 100g 만들어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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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100g 만들어라 까맣어 더 밟아 갈거니까 이게 100g 먹기가 싫은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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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갖다 송송왕 좋습니다 괴물 발견 이거 뭐예요? 괴물 괴물 자 으 이거 송송왕 아니고 아 따가 ako1 으 으 왜써 3 으 으 으 그러므로 게서 내 여기 수만 있네요 taş näm 5 으 연기더라도 안 프로utos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 자 올라가 보이나? 뭐 있나 하나 봅시다 자 이게 뭔가요? 요거 요거 속났죠 올라가 봅시다 여기 속났어 있고 여기 있는데 많이 없네요 버리겠습니다 많이 없어 버립니다 버리지 말까? 버려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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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겠답니다 뭐 들어가지 버려 가자고 미련하지 말고 가자고 자 계속 갑니다 이 나문데이 없어요 있는데 뭐 땁니다 점에 있는데 저거 버리죠 어 오 크다 그치? 하나 둘 셋 큰 거 두 개만다 딱 그냥 버려 오케이 오 안되면 덕기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덕기 줄게 덕기 아 손 손 찍어 손 찍어 손 다 쳐 자기 손 찍어버려 아니 등으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딱 때려버려 등으로 위에서 밑으로 딱 딱 딱 팍 오케이 됐어 자 그것도 밑에서 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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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두 개 와 크다 가져가 버키도 그 가방에 담아야겠다 뺏다 갔다 이렇게만 해버려니까 두 개 가져가 오케이 무게 두 개 말리면 한 700값 나오겠는데 가져가 딱 딱 딱 빵빵 오케이 자 이제 가방 벗어놓고 다 넣어 오케이 와 맛있다 벗어 그거면 이렇게 되겠는데 오케이 놀라지 마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땡깁니다 땡깁니다 놀라지 마세요 땡깁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와하 퇴근합시다 이것도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 최소한 200값 이상이 되거든요 200값 이상이 되거든요 200값 이상이 되거든요 최소한 와하 집에 가자고 잠깐만 이거 사진 멋지게 찍어볼 테니까 내가 한 장으로 다 찍어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 뭡니까 응 갔다고 집에 갈까 이거 엄청난데 하하하하 아 왜 여기를 이렇게 가짜 속도가 많지 그냥 아 저거 가짜니까 버려볼까 어 저거 저거 다 하겠습니다 그 옆에 나무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흔들거리죠 오 안 땁니다 가짜가 갔다 안 땁니다 대박 대박 자 자 우리 이제 택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송라 이곳 다 송라입니다 송라 것도 보여주시죠 저거 저거 있죠 자 이거 가짜가 송라 있거든요 진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지 마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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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푸른거 다 송라 워 엄청나죠 자 우리 또 한번 이거 연출 한번 해야지 연출 이게 가짜라고 연출해야지 송라 봐 우우 그거 다 송라요 가사송랑 이거 다 따가고 오늘 집에 갑니다 다 따 따 따 이제 딱 막혀 마음대로 떵나다 마음대로 만들어 그만 주워 집에 가자고 저 축구공 하나 만들었지? 축구공 하나 만들었지? 우와 맛있었죠? 여기서 또 있거든요 따고 여기 충분해 집에 가자고 오케이 다른데요 장남 동막이 없네 따갈까요? 따가다 이거 다 땄습니다 엄마 약간 더 같아요? 300g 넘을 것 같은데요? 공 만들어 공 만든 다음에 공 만들면 집에 간다 했더라 공 되면 집에 가게 팝팝팝 이렇게 해갖고 떡을 만들어 봐 종랑은 돗닫고 안 넘어져 차차차 부셔갖고 우와 봐봐 우와 됐어? 네 그 놈 돼? 네 이 정도면 집에 가는거야? 빵차? 이 정도면 집에 갑니다 오케이 놀았을께 너 이거 버려 가짜 안되냐 가짜야 이거요? 가서 소라도 줘야지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서주게 지나가서 서준답니다 가져간답니다 가져가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잘 됐고요 자 퇴근 퇴근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지 한시간 안 됐지? 한시간 반? 한시간 반 만에 다 닫았습니다 자 집심하게 집어넣습니다 이제 솥나 가방에 꽉 넣고 다 가방을 메고 가자고 집에 가 퇴근 퇴근 나갑니다 집에 퇴근 한참 들어가는데 뭐 하나 있네요 따라갈까요? 예, 따가 따가 소원상황 덕끄러야 돼 덕끄러 쳐야 돼 덕끄러 빵 자, 됐어 한번 더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자,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열심히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연속 3일 산행 어땠어요? 아주 좋았구요 초보색 산행인데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느낌있죠? 거기 속나 소원상황 말급 다 같지 아니죠? 다 볼만한건 다 봤구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 마치고 이번 채문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한참 뱅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